1번 보시면 윤리학은 옳다 그르다와 같은 도덕적 용어의 의미를 분석한다. 용어의 의미 분석, 추론의 규칙 검토하는 게 메타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분석 철학이라고도 하고. 윤리학은 인공, 임신, 중절, 소수집단, 우대정책 등과 같은 우리 사람의 다양한 문제의 윤리로는 어플라이식, 적용해서 프레티컬이식이라고 하죠.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 기본적인 1번 패턴 문제 나왔어요. 그러면 1번 도덕현상을 가치평가 없이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이건 기술윤리학에서 하는 거고. 기술윤리학도 다른 학문과 인접해 있죠. 심리학이랄지 사회학적인 현상 기술을 하는 거니까. 도덕적 행위에 근거가 되는 도덕원리를 정립하는 것은 이론에서 주로 하는 거고.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탐구하는 것은 메타가 하는 거죠. 구체적인 윤리문제에 대한 해결방을 모색하는 게 실천윤리학. 이론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데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이론에 수정을 가할 수도 있다. 올해 수안이죠. 보편타당한 도덕규범이 체계를 수입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여기는 관심이 없죠. 여기는 그 체계를 수입한 것을 적용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거고. 정답은 4번이 된 거죠. 기본적인 실천윤리학 물어본 거죠. 2번. 도덕성은 행위가 의지의 자율과 맺는 관계이다. 의지의 준칙이 자율성의 법칙과 필연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 인하여 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성이 칸트의 의무잖아요. 그 의무의식. 경향성에 따라서는 하기 싫은 일이지만 마땅히 해야 되기 때문에 발휘하는 의식. 경향성 배제하고. 그게 의무의식이죠. 그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동을 하고자. 도덕법칙에 따르고자 하는 의지를 발휘하면 그게 선의지. 선의지가 도덕적 행위의 유일한 근거죠.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를 할 때 주관적으로는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 객관적으로는 도덕법칙. 그걸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 그 의지를 결정하는 게 두 가지라고 해요. 주관적으로는 존경심.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 이게 도덕적 감정이죠. 이 도덕적 감정은 도덕법칙의 작용 결과죠.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이니까 도덕법칙. 이 도덕적 감정, 존경심으로 도덕법칙을 수립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렵죠. 칸트의 이유. 칸트 지금 쉽게 문제가 나온 이유가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은 도덕적 감정이에요. 그런데 이 도덕적 감정에 해당하는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 칸트는 경향성에 대해서, 경향성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존경심을 가질 수 없다 했어요. 존경심은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서 이성이 스스로 불러일으킨 거죠. 그러면 도덕적 감정에 해당하는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이니까 법칙의 작용 결과죠. 도덕법칙의 결과지. 이 도덕적 감정으로 법칙을, 법칙 자체를 수립한다? 법칙 자체를 수립하는 것은 이성이 하는 거지, 이성에 따른 감정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칙 자체를 수립하는 것은 아니다. 도덕법칙의 결과로서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이 의지를 결정하는 거죠.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는 도덕법칙이에요. 선우지, 바리암칸에 다 들어있잖아요. 선우지는 선천이후, 후천이후? 선천이후이기 때문에 가르칠 필요 없이 개발되거나 일깨우면 됩니다. 개발시키거나 일깨우면 돼요. 내가 스스로 자기 강제. 그럼 1번에 무슨 인정이랄지, 2번은 중요한 건 아리스토테레스고, 친구와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끄는 행위, 경향성, 친구 따라 강남가는 가능한 행위 중에서 음으로부터 비롯된 시작점이 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정답 4번이에요. 더 많은 쾌락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행위를 선택하라는 것은 쾌락주의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는 생윤이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해드리면 개인적 쾌락주의는 에픽크로스인데 사회적인 쾌락까지 이야기하는 게 공리주의 이야기하는 거죠. 칸트는 저것을 도덕적 가치로 인정하지 않죠. 정답은 4번이죠. 도덕적인 행동을 하다 보면 쾌락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천이성은 행복을 전혀 고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살다가 행복 추구할 수 있어요. 행복한 사람이 도덕적인 행동도 잘하거든. 행복 추구가 일종의 간접적 의무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도덕과 문제가 될 때는 행복을 전혀 고려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새치기 상황이 오게 되면. 정답은 4번. 앞페이지는 무난했어요. 3번. 사람이 두 번째 페이지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겠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때를 만났기 때문이고 어쩌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은 순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편안한 마음으로 때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리를 따른다면 삶과 죽음에 대한 호호, 즐거움, 슬픔, 이런 감정을 개입시키지 말아라. 라는 게 장자잖아요. 지금. 삶도 내가 원하는 바이지만 이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다. 의. 사생, 취, 의. 구차하게 살고자 하지 않는다. 의가 있기 때문에. 삶을 버리고 의룸을 취한다는 맹자. 또한 죽음은 내가 싫어하는 바이지만 이보다 더 싫은 것. 불의가 있기에 혼란으로 죽더라도 피하지 않는 건 맹자의 유교죠. 그럼 1번. 죽음을 거부하면서 도덕을 실천하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 죽음을 막 거부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생사에 대한 초연한 태도. 뛰어넘을 초그랄년. 삶과 죽음은 낮과 밤처럼 자연처럼 순환하기 때문에 기의 순환. 그러니까 초연하게 대하는 거. 이게 정답이잖아요. 죽은 이후에 새로운 삶을 받지 않도록 열반에 도달하는 것은 불교에서 하는 거고. 법이 소멸된 경지. 삶과 죽음을 서로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수용해야 된다. 여기는 지금 도덕적인 삶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도덕적인 삶을 위해 죽음도 선택할 수 있고. 생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삶과 죽음을 슬퍼하거나 기뻐할 대상이 아니다. 여긴 죽으면 슬퍼하라는 거고. 여긴 삶과 죽음을 슬퍼하거나 기뻐할 대상이 아니다. 라는 건 장자 입장이죠. 정답은 2번이죠. 서양 사상에서는 하이데거가 죽은 사람에 대한 추모 이야기하죠. 죽은 사람에 대한 추모를 토대로 우리는 죽은 사람은 현 존재. 진짜 실제 여기 있는 현 존재는 아니지만 우리와 공동 존재를 유지할 수 있다. 우리가 그들을 추모하면서. 장례식장에 그분의 사진을 놓고 우리가 추모하잖아요. 정답은 2번.